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여섯 번째 새벽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사람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혼자 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부담하시니 두려워 성도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그 심판을 자를 성령 감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람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우리 남성의 가하시니 우리 남성의 가하시니 우리 남성의 가하시니 너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깊게 하소서 천는 하시다 다지요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숙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도로 천사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가득 가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그 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 사랑 감격하여 정밀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가운 눈과 얼음에 주인 되셨던 하나님은 따뜻한 봄벽과 새싹의 주인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밖에는 여전히 감염병이 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얇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버텨보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리는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통치자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통해서 드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낯설어서 기도의 제목을 다 쓰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어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일히 여겨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분노와 이기심과 교만도 백성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속히 그날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새로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평범한 모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같은 자리에서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에도 감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사랑교회 예배를 어제 드렸다고요 지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감격스러웠다 하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한사랑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한사랑교회를 다시 그리워하게 되었노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까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빨리 우리 선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일날 우리 청년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평소라면 150에서 200명 정도 모이던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6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는 조회수가 800을 넘었고요 유치부 영화부 예배도 조회수가 600명을 넘었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소화시키는 중이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한국교회의 문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신방 전노사님들께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요 나중에 안전해지면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이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쪽이 세냐 하는 다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베드로보다 개바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바울 쪽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고요 아 바울이 뭐냐, 베드로가 뭐냐,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러면 또 그리스도 쪽으로 우르르 쏠려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요즘 정치권 같습니다 친이세력, 친박세력, 친황파, 친안파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더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없던 그 틈을 타서 고린도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죠 바울은 몸도 허약해 보이고 그런 걸 보니 별것 아닌 것 같다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설교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써준 추천서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지 않냐 이들이 그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통에 교회가 막 흔들렸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염려가 되고 화가 났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5제를 보면 이런 구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능력 많은 자들을 쫓아가야 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많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바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 많이 해서 체력을 키워야죠 체력은 국력이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시험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력이 없거든 시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뭐 옆에 친구 답안지라도 이렇게 힐끗힐끗 봐서 성적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실력을 키워서 대학 가기 전에 보는 시험의 이름이 뭔가요? 수능 아니에요? 수학 능력 역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죠 요즘처럼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저항력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보면 또 비타민C 많이 먹어라 그런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 고려대학교의 여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8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시대에서는 외모도 능력이다 그런 것에 찬성을 하더래요 예쁘면 취직도 잘 되고 또 결혼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옷도 잘 입으려고 그리고 차도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요 필요하다면 과학의 힘을 빌어서라도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해요 잘생긴 남자가 더 똑똑하고 성실할 거래요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똑똑하고 성실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이러니는요 사람들이 능력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없는 것에 대한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그걸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걸까? 신앙인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휴 목사님 난 기도도 잘 못해요 난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해마다 그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휴 목사님 남들은 다 권사됐는데 나만 집사여서 열등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열등감이 있는 거 꾹꾹 눌러가면서 참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열등감에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긴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이 콜라겐인가 하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선전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언니들 나도 먹는데 언니들은 뭘 믿고 안 먹으세요?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집요하게 사도바울의 못난 점들을 끄집어내고 사도바울의 열등감을 자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차피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칭찬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우스 2장 20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해서요 질그릇은 천하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도 그렇고 쉽게 깨지고 그리고 어느 집에서도 귀한 손님 접대하는데 질그릇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질그릇처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요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전부 어렵습니다 저도요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불꽃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럼 지난주는 어땠길래?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도 감사가 잘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돼도요 열등감이 큰 사람하고는요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큰일 보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가진 분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냄새를 피우면서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될까? 누가 보면 창피도 하고 또 냄새도 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열등감으로 번져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나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 내가 하필이면 그 집에서 태어난 것 내가 몸이 약한 것 혹은 내 몸에 불구가 있는 것 내가 노래 못하는 것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그 회사를 떠났을까? 내가 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전에 선택한 것의 결과도 결국은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나라고요 나의 존재예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결과 나의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바보 같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잘 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살기 힘든 게 이 세상인데 스스로를 매일처럼 그렇게 공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질그릇에 더 이상 두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잘났는지 내가 너무 못났는지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거고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가려도 어차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태어났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니까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대신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보배가 있지 않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냐 여러분 아십니까? 베들레헴에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안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넉넉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냥 툭 던져보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 경험을 전부 담아놓은 말입니다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몸도 약했고요 예수님을 예전에 부인도 해봤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분이 그 바울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나 그의 환경이나 그가 태어난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질그릇 주제에 질그릇 인생인 주제에 힘 좀 쓴다고 내가 능력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못났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질그릇 같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와 같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앞날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셔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벌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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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